여름방학 학습방송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하는 방학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이 여름방학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과 목표가 있겠지 그래서 쌤과 함께 여러분들 이번 시간 통해서요 자 나의 첫 여름방학 어떻게 어디부터 잘 보내서 자 다음부터 우리 개학했을 때 나 여름방학 너무너무 잘 보냈어 그리고 나의 2학기의 영어 등급은 폭발을 할 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어떻게 만들지 쌤과 함께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자 이제 화면 쌤과 시선을 딱 고정하시고 오케이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얘들아 프리뷰 뜻은요 미리 보기면 선생님 오늘 시간 준비한 거 자 크게 세 가지인데 1번이요 자 고일천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얘들아 우리 자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게 돼 6개월 전으로요 그렇게 해서 너 작년 2022년 12월 즈음에 뭐 했어? 아 나 이제 드디어 3년간의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 짓고 예비고일 겨울방학인데 그때 정말 시간이 많았고 널널했고 할 것도 없었어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별로 준비 잘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학기를 보냈는데 뭔 생각 들었습니까? 자 1학기를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예비고일 때 요거 좀 해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있잖아요 그래서 봐봐 가장 어리석은 거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또 반복하는 게 진짜 안타깝잖아 그래서 봐봐 그 아쉬움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번 여름방학을 잘 준비해서 2학기 한번 내가 조금 더 1학기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일단 뭐야 태도부터 잘 해야 되겠지? 두번째요 그럼 자 2학기 등급 폭발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나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봐봐 얘들아 잘하는 건 그냥 쭉 하시면 되고요 약한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치잖아 얘들아? 그래서 약점을 찾고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바로 2번이고요 자 세번째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반드시 꼭 한다는 겁니다 요거 필수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자 등급별로 여러분들 독해 추천 강좌 선택들 됐지 여러분들? 그래서 생활기록 이렇게 여러분들 방학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꼭지를 쭉 만들어가지고 계획 세우는 거 확인이 자 내용 가볼게요 1번입니다 자 고1 여름방학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건 태도야 태도 뭐냐? 바로 방학은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자 여름방학이다 나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수고했어 일단은 한 달 동안 푹 쉬겠다 음... 힘들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보세요 휴식은 기말고사 끝나고 2, 3일로 끝내자 어머 선생님 저는 6월 말에 벌써 7월 첫 주 때 기말고사가 끝났는데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자 너의 휴식은 이미 끝나셔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자 니가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공부 언제 할래 그 다음에 예비고일 겨울방학 선생님 여러분들 서두에 살짝 언급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아쉬워하면서 2학기 끝났을 때 어우 나 방학 때 뭐 좀 할걸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봐라 얘들아 우리 마음가짐 태도 뭐구나 여름방학은 바로 뭐다? 2학기를 위한 나의 도약 준비기야 하는 거 알겠지? 자 요거를 딱 일단 마인드셋 장착하시고요 갑시다 두 번째 그러면 등급 폭발을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문제고 자 냉정한 자기평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뭐라고? 냉정한 자기평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기에 보통 뭐야? 남한테는 겁나게 냉정하고요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네 친구한테는 야 너 이것도 안 해? 하면서 나한테는 그래 나는 요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요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에게 너그럽게 하면은 별로 발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냉정한 자기평가라는 거 자 한 번쯤 자 독한 방법 해보는 거야 뭐냐? 먼저 중간 기말 영어시험의 오답을 좀 분석이요 봐봐 게시판에 수많이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영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지면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 봐봐 얘들아 쉬운 얘기해줄게 너 있잖아 네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님한테 가서 딱 보고서 앉아 물어봐 제가 왜 왔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야 의사님이 굉장히 당황할 거야 네가 아픈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내가 어디가 문제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 약점부터 정확하게 찾으러 뭐야 근데 이거 네가 안 되는 것부터 확인해야 돼 이런 친구 있다? 선생님 제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영어시험지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음 친구 없냐? 친구 있잖아 그래서 니네 친구한테 시험지를 구하던가 또는 니네 학교 홈페이지 보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지랑 또는 정답지가 함께 올라오니까 이거부터 똑바로 구해 그리고 최대한 기억을 떠듬떠듬 하시던가 또는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 있잖아 오답표 그 다음에 이번에 기말고사 오답표에서 보시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 어디부터요? 내가 중간기말고사의 어딜 틀렸는지 알겠지? 급하이더라 흔히 이렇게요 자 약점은 약점은 크게 세 군데겠지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이렇게 독해 자 듣기는 돈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봐봐 포토이 이렇게 크게 세 군데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내가 문법 문제를 틀렸으면 약한 거겠지?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어휘 문제 그래서 문법 어휘 여기가 가장 제일 큰 공통 구멍일 거고 여기 여러분들 독해인데 이런 친구 있어 선생님 저는 그냥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독해가 안 된다고 문뚱그려 말하지 마십시오 봐봐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시험 범위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네가 한 번쯤 공부를 하면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또는 뭐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면서 봤었던 지문이야 근데 그 지문에 여전히 모르는 어휘가 있고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서술형 포인트를 쓰지 못하는 게 있다 바로 그게 약점인 거지 준비가 잘 안 된 것들 그래서 봐봐 얘들아 독해가 안 된다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분에 그런 문제의 유형을 내가 푸는 걸 몰랐는지 아니면은 선택지가 정말 나는 몰랐는지 그래서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약점 파악하세요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여기요 이 두 군데로 아마 너의 약점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될 겁니다 써놨어 이런 문제를 잘 풀려봐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 잘 체크해놓고 그래서 또 있잖아 이런 친구들 서술형이 틀렸는데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서술형도 무슨 유형인지 단어 배열 유형인지 또는 지칭 내용을 한글로 쓰는 건지 또는 조건에 맞춰서 영장하는 건지 해서 그냥 대충 서술형이 안 되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너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아는 너를 잘 확인해 보시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그럼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에 해결 방법 써준다는 거야 바로 뭐구나 기본기를 탄탄하게 키우자 보겠어요 여러분? 문법과 여기가 바로 기본기인 거지 자 그 준비한 게 뭐냐 요겁니다 자 기본기의 힘을 잘 키우자 해서 물어볼게 너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나 외우니 요즘에? 시험기간 제외 몇 개나 외우니? 안 외우지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과연 평상시에 시험기간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때 반짝하는 걸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영어 단어에 대한 시간 투자가 전혀 없는 너를 거울 속의 너를 보면 정말 네가 영어를 잘 알 수 있을 가능성 있을까?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바뀌세요 그래서 전학생들아 영어 단어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네 휴대폰 바탕화면에 적어놔 영어 단어 암기 이거는 늘 항상 습관이야 네가 적어도 내신에서 정말 1등급 한번 찍어보고 수능 영어 모의고사 1등급을 찍어보고 영어가 너의 발목을 잡는 물깃이 아니라 영어를 통한 자신감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야? 늘 항상 너에게는 영어 단어가 습관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배틀을 하던가 아니면은 함께 조를 짜서 모임을 하던가 그래서 또는 동아리를 만드는가 해서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되고 재미가 생기니까 하시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습관 바탕화면에 딱 서거나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하루에 이 정도의 단어를 반드시 외우겠다라는 그 굳은 각오와 실천 그래서 야 영어 단어를 안 해오는 건 그건 병이야 병 질병이야 큰 질병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뀌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봐 여기 쌤이 사놨어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작년부터 이제 선물처럼 보여주는데 여기 여러분들 자 2023 버전으로 여름방학 필수어 2000개를 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쌤이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주에 다음주에 고등호쌤 홈페이지 선생님 세 소식에 올려놓을 거 여러분들 이거 자 2000개 네가 다운받아가 하시라고요 알겠지? 그러면은 2000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일단 4주 완성 4주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100개 주 5일 어떻게 하면 5백개겠지? 5백개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러 하시고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마 하루에 100개를 네가 전부 다 외우려는 무한한 노력을 하세요 언제 하느냐 이렇게 자투리 시간 자 네가 여름에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가지를 해보자 야 혹시나 늦었으면 늦지 않았으면 지금도 신청해 방과후 그래서 학교 방과 받으니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방과후를 통해서 엄청나게 실력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너의 학습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방학이나 학기 중에도 똑같이 일찍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위해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러면 학교를 쭉 갈 때 그러면은 가는 시간 걸리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1, 2, 3, 4 쉬는 시간 네가 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밥을 40부터 먹진 않잖아 그러면은 너의 하루 일과정이들아 자투리 시간 뭐야? 적어도 적어도 여러분들 1시간 플러스 알파 충분히 그래서 이 시간대 뭐하라고요? 야 쉬는 시간에 제발 수학 문제 좀 풀지마 수학은 고난도 학문이니까 집중해서 하시고요 자투리 시간에 뭐하세요? 영어 단어 3개, 4개 암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끝나고 학교 집에 올 때 그리고 쉬는 시간 또 점심에 자투리 시간에 뭐하여? 항상 단어 암기하는 거 알겠냐? 그래서 단어 암기하는 습관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해주고 밤에 들어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매일 밤에 굿나잇 단어만 하는 거지 그래서 잠들기 전에 니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들 셀프 테스트 알겠니? 그리고 뭐 그 다음날 까면 걱정하지마 언젠간 또 만나니까 계속 반복 그래서 월와 스무, 금 쭉 돌고 주말에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학도 한번 이청해보시라고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문법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단어 하시고 두 번째 문법인데 문법은 이거는 제대로 안 잡아 두면 계속 너에게 발목 잡을 거고요 제대로 해두면 자신감이 뿜될 겁니다 자 여기부터 뭐냐 개념부터 그래서 뭐 이런 걸 전해드라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 정의 무엇이고 또 관계부사의 개념 정의 무엇이고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가지고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형용사는 언제 쓰고 부사 언제 쓰든지 그러면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구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 봐봐 개념의 개념 그래서 야 개념은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암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반복해서 암기하시고 뭐가 시험 나오는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 포인트 그리고 여기다가 기출 문제까지 그래서 이 세 박자 여러분들 개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요게 이미 시험 나왔던 기출에서 요렇게 문법의 1, 2, 3 요 과정을 방학하시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샘 강제했잖아 고등어 영문법 시리즈 그래서 고등어 영문법 실력 키우기부터 실력 다지기 실력 완성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다양한 세트 있으니까 니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 요거 하시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단어와 문법 어떻게 반드시 여름방학에서 내가 몇 등급이 반드시 꼬라는 거 됐습니까 자 요게 필수고요 다음요 자 등급별 독해 추천 우리의 고등학교 이제 한 학기가 지났을 뿐이야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2학기를 준비하는데 보세요 자 현재 내가 내신 1, 2등급 우리 학교 내신 1, 2등급 또는요 자 모의고사 1등급인 친구 그래서 자 요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 플러스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1학년이지만 2학년스럽게 그래서 바로 고의독해 강좌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의 3, 4등급 그리고 모의고사 2, 3등급 여러분들 그래서 요 친구들은 현재 나의 고의 실력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고의 유형 독해 그 다음에 또는 고의 고난도 그래서 여전히 기출됐던 지문 중에서 자주 틀리는 고난도 유형 자 여기에 대한 실력 다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기 3, 4, 1 모의고사 2, 3등급 친구들은 여기 하시고요 다음에 자 내신 5등급 이상 그리고 모의고사 4등급 이상 친구들 그래서 얘들아 이 친구들은 음 좌절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왜 너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다시 뭐라고 너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뭐야 영어를 그동안 안 한 거야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 네이티브고 나는 한국 생활 17년 차 그리고 모국어인 한국어 잘해 그래서 나한테 외국어인 영어를 내가 못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자 초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중3 지나갔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네가 네이티브가 아니라 제2외국어 또 이제 수험 영어로 공부하는데 그동안 너는 제대로 영어에 대한 시간 투자를 안 했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상처받을 게 아니라 인정할 거 인정하라는 거야 뭐냐 여기 5등급 4등 이상인 친구들 너는 영어에 대한 정말 진심어린 진정한 성실한 시간 투자가 없었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부터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야 쫄지마 쫄지 말고 하시라고요 자 쌤이 오늘 보니까 오늘 수강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본인이 첫 중간고사에서 영어 4등급 맞았대 근데 기말고사에서 두 문제 틀려가지고 빡 93.몇가 올라왔다는 수험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충분하잖아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 아 나는 지금까지 시간 투자를 좀 덜했다 근데 이제부터 정말 이 악물고 독하게 제대로 해봐야지 하시고 하시라고 자 추첨 강좌 넘어봅니다 자 영어 1등급 스타트 문법 토큐 여러분들 이 강좌 여름방학 동안 깔끔하게 끝나는 걸로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더우니까 여름이야 그리고 얘들아 여름이 추워바라 이상하겠지 그래서 덥다고 짜증내고 덥다고 핑계대고 덥다고 신경지 부리고 덥다고 공부를 안 할 게 아니야 원래 여름은 그런 거야 그래서 누가 더 찐한 땀방울인지 그래서 똑같이 흐르는 땀인데 농도가 더 굵고 농도가 더 찐하고 정말 짠내가 잔뜩 배어있는 찐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에 이 여름을 이 여름을 네가 어떻게 보냈는가는 바로 9월 말 10월 초에 보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받았던 등급보다는 못해도 하나 또는 2개까지 한번 올려보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계시고요 쌤과 함께 새로운 판 2학기 등급 폭발을 위해서 고등어 쌤과 찐 혈공 해보도록 자 혈공이 뭐냐 열심히 하자는 열공을 넘어서 내가 해도 이거 피혈자입니다 공부하다가 코피 한번 흘려보겠으라는 그런 훨씬 더 강한 열정의 구호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누구보다 찐하고 굵은 땀방을 흘리면서 찐 혈공을 고등어 쌤과 해보자고 알겠니? 자 애지자들 여름방학 화이팅하면서 고등어 쌤과 열심히 혈공 하십시오